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뉴 2024 올 바이오 인 원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며칠이죠? 6월 8일입니다.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6월 9일 날 올라갈 것 같은데 6월 초지역, 일주일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받고 조금 서둘렀어요. 그래가지고 6월 모평 반영한 문제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 해가지고 서둘러서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 먼저 개강합니다. 바로 올 바이오 인 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하나의 원, 한 강의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다라는 뜻으로 이런 제목을 지었고요. 이름이 길어서 그냥 줄여서 A, B, O 이렇게 불러도 되고 또는 올 바,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발음이 좀 이렇게 좋아서 올 바, 원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합니다. 자, 생명과학 원이고요. 자, 이 강의 어떤 강의인지 보겠습니다. A, B, O, 올 바, 원 강의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생명과학 원 수능 대비 내신 강의 아니야 수능 대비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표방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겨울 그리고 1학기 지나면서 개념도 공부했고, 스킬도 어느 정도 공부했고 물론 안 한 친구도 있지만 자, 스킬도 어느 정도 공부했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풀었단 말이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느 정도 쌓여 있어.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총정리 복습을 해야 된다 이거지. 플러스, 다양한 문제풀이도 좀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언제나 새로운 유형, 새로운 경향의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다 묶어서 토탈 솔루션, 즉 개념 빠르게 복습 스킬, 다시 한 번 총정리 복습 그리고 엔제, 새로운 문제들 좀 풀어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부록으로 실전 모의고사 이걸 또 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지금 여름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학습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가 올밤 강의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토탈 솔루션, 이 제목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아래 있는 퍼센테이지는 전체 강의 시간 또는 교재에서 차지하는 포션입니다. 개념 설명은 15%, 스킬 설명은 35%, 새로운 문제 엔제 50%, 그리고 이게 이제 100% 되는 거고 모의고사는 이제 1, 8 모의고사인데 부록으로 들어가 있고 알겠죠? 자, 1년 커리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고요. 모의고사도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데 정규 커리와 모의고사 커리가 있는데 모의고사도 여기까지가 끝났다고. 자, 지금 6월, 7월 해가지고 올바원과 1, 8 모의고사 이거를 지금 출시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 강의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자기가 필요한 강의인지 아니면 이건 다음번에 들어야 되는지 그걸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내용 들어갑니다. 아까 내가 토탈 솔루션이라 그래서 개념, 스킬, 엔제, 그리고 모의고사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교과 개념 총정리입니다. 강의 전체 시간 분량 15% 정도 내가 할애할 거고요. 단원별로 개념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념 학습합니다. 겨울에 썼던 섬계안이나 슬계안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빠르게 정리할 거야. 알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돼. 근데 또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게 또 다른 측면으로 좋은 게 또 있고 효율성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할 거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고난도 스킬 정리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까다롭고 어렵죠. 전체 시간은 한 35% 시간 정도 할애가 될 것 같아요. 자, 총 16개 주제의 스킬 압축 정리 이렇게 내가 강의를 할 거야.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썼던 상크스라고 하는 강의 있죠. 그게 이제 스킬 집중해주는 강의인데 상크스와 똑같은 스킬을 다룰 겁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봤던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혹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있었으면 내가 스킬 개발해가지고 올바원에 보통 넣거든요. 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없었어. 6월 모 평 아다시피 좀 쉬웠죠. 그죠? 싱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상크스와 똑같은 스킬을 올바원에서 압축 정리에서 내가 강의를 할 거야. 어느 정도? 절반이나 절반 이하. 한 40% 정도 시간 할애해서.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스킬이 그거를 빠르게 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럼 느낌이 오죠? 상크스 한번 공부해봤던 친구들한테 이거는 좀 좋은 강의입니다. 뭐 이 올바원으로 처음 스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건 내가 뒤에서 설명을 좀 더 해줄 거고 예를 들어 막전이 근수축, 핵형 분석, 세포매칭, 복디립, 다인자, 가기도, 도려면이 이런 주제들 고난도 추론정부 제품은 강력한 스킬들을 내가 아주 효율적이고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올바원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엔제가 있다고 했죠? 여름에 필요한 거. 엔제. 다양한 문제풀이. 실력 좋은 친구들이 이거 엔제 많이 요구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총 266문제 단원별풀이를 합니다. 시간 할애 50% 돼요. 그래서 이 올바원은 문제풀이 50%, 개념과 스킬, 강의, 설명 이게 5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6평 20문제는 매달은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새로운 문제들이니까. 그리고 최신 평가원 기출, 즉 작년 수능이나 9월 보평 이런 최신 평가원 기출 그걸 반영해서 이거 변형한 문제들도 대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육청 문제들 중에 최신의 또 괜찮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의수분항도 변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EBS 수능특강이 나와 있죠. 수능완성은 5월 말인가 6월 초에 나왔는데 아직은 이제 분석이 다 안 돼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들어갈 거야. 수능특강 우수문항 일부 변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있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 퀄러티의 좋은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백호연구실 자체 제작입니다. 선생님과 우리 연구원들이 다 만들어낸 거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 20문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빼놓고는 그래서 266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 다양한 유형과 전반적으로 난이도로 높아요. 지난 6월 모평이 쉽긴 했지만 실제 9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어려워질 거로 우리는 예상하고 대비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을 거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N제훈련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올바운 본 강의와 교재 구성 내용이고 추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록으로 1,8 모의고사가 같이 병행됩니다. 이 시스템은 선생님이 겨울에 했던 섬계환과 개념형 모의 그리고 상크스와 1,6 모의 이런 식으로 이 시스템을 내가 계속 가져왔죠. 그래서 본 커리큘럼 강의와 이 모의고사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실전훈련하는 모의고사 그래서 개념형은 13문제 1,6 모의고사는 거기다 줌킬러 한 몇 문제 더 집어넣은 거 그리고 1,8 모의고사에서 이것도 단계적 모의고사 커리큘럼입니다. 최고난도 두 문제 보통 가계도나 되는 변이인데 지금은 가계도 되는 변이가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경향도 새겨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라도 아주 어려운 문제를 빼고 어쨌거나 최고난도 출원형 두 문제 빼고 18문제 모의고사로만 구성된 겁니다. 이거 총 분량은 10회분. 여러분들 이번 6월 모평은 기형적으로 너무 쉬워서 그건 제외하고요. 작년 수능이나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3문제 틀려도 1등급이었어. 그 전년도 3년 전에는 2문제 틀려도 1등급이었고 그래서 2문제 요거를 틀려도 18문제 중에 2문제 뺐다고 했잖아. 최고난도 2개 빼도 나머지 18문제만 잡아도 이게 1등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1등급 확보를 위한 단계적. 왜 단계적이야? 개념 모고, 16모고, 18모고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20문제 전체 봉투모의고사로 쭉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거야. 굉장히 효율적이죠. 18문제 확실하게 잡는 거 집중 트레이닝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원과 함께 이걸 부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죠? 문제는 전반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해 6문은 기형적으로 쉬웠다 그랬어요. 9월 모평과 수능은 어려워질 거로 예상하고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18모의고사의 문제는 최고난도 2개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난 6월 모평보다 어려울 겁니다. 이 정도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말씀드리고 올 6월 모평 경향을 반영한 문항들도 일부 수록을 했습니다. 열심히 6모 끝나자마자 그 시험지 받아서 곧바로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여기다 반영을 합니다. 이게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 이 거야. 그래서 토탈 솔루션이 바로 올바원과 18모의고사 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18모의고사는 별도의 OT를 내가 한 번 더 찍을 거야. 별도의 강자로 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강의 형식 7주 완성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7주 완성 그러면 저거 딱 맞추거나 저거보다 조금 더 일찍 당겨서 완강을 하거든요. 여유 있게 7주 완성 해놨고 올바원 요 강의만 50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18모의고사는 한 회당 30분 정도 해설 강의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10번 정도 되겠지. 10회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올바원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쭉 갈 겁니다. 그리고 18모의고사는 조금 한 템포 늦게 내가 강의를 찍어 올릴 거예요. 6월 12일 오늘은 6월 8일이지만 6월 1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때 교재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강의가 쭉쭉쭉 올라갈 거야. 알겠지? 그리고 7월 28일 정도 7월 말에 이제 완강할 계획인데 이 정도 되면 7주 정도 되는데 내가 요거보다 조금 더 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올바원이 됐건 그 전에 상크스가 됐건 섬기한지 됐건 강의 업로드 되는 계획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냥 내가 맘대로 올릴 거야. 왜 그러느냐? 엄청 빨리 올라가 내가. 강의를 난 현장 강의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씩, 4번씩 계속 와서 찍어 올릴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초기에 여러분들이 의욕에 차서 강의 올라오는 대로 따라갈 겁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알겠죠? 내가 계속 많이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자기 속도에 맞게 자기 진도에 맞게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계획 조절해 가면서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하여간 이 정도 계획은 말씀드리고 매주 한 6강 내지 8강 많으면 한 10강 정도까지 내가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1,8 모의고사들도 같이 병행해서 올라갈 거고 중반부터는 쫙 1,8 모의고사 많이 올라갈 거야. 자, 그리고 전부 다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카메라만 보고 전국에 있는 저와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강의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형식은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상크스와 올바원 어떻게 다른가요? 강의 분량은 어떻게 다른가요? 스킬 공부 내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뭐부터 들어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어떤 거 해야 되나요? 참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개 강의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크스는 벌써 다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완강이 되어 있었죠? 이거는 고난도 스킬만 집중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스킬만 개념 부분 없어. 그냥 스킬만 강의하는 거야. 전체 강의 분량은 지금 완강돼서 알아요. 73강 보통 1시간 60분짜리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 한 60분 내지 50분 정도 되는 게 73강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의 볼륨이 되게 커요. 그리고 교재가 말이죠. 교재가 614페이지 토탈. 두 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개념 이 스킬 편 본 교재가 있고 그리고 문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킬 편과 문제 편. 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 614페이지라 엄청 두껍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총 288문제를 푸는데 이 288문제는 전부 다 고난도 추론용 문항입니다. 예를 들어 막전위 문항, 근수축 문항, 예를 들어 세포매칭, 어려운 거, 가계도, 돌연별, 이런 유형의 문제들만 있다 이거지. 그리고 288문제는 평가원 기출 문제 159문제, 그리고 이 평가원 기출을 좀 더 어렵게 변형한 변형문제 129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크스를 여러분들이 완강하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씩 공부하는 거 기준으로 삼으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 이 70강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예습과 복습을 해야 된다고. 특히 복습 중요하고 문제 편은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거의 더블, 2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146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를 12시간씩 해주면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분량의 강의가 상크스다. 이런 정도의 성격을 갖는다. 알겠지? 올바오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설명한 것처럼 개념 스킬 N제가 다 묶여있는 토탈 솔루션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강의가 이거보다 적어요. 50강. 왜? 한꺼번에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벌써 상크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복습용으로 하는 강의니까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이 50강 돼 있는데 여기 교재는 한 권으로 돼 있고요. 269페이지입니다. 이거보다 분량이 적다라고 하는 게 느낌이 확 오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있으면 되고 여기도 문제가 있는데 266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로 상크스랑 문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는 개념형 문제가 141문제 그리고 추론용 문제가 125문제입니다. 그래서 추론용 문제로만 보면 여기는 125문제인데 얘는 288문제라 얘가 절반보다 훨씬 적습니다. 알겠죠? 시간으로도 내가 잠깐 얘기해주면 이 개념 부분이 50강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내가 15%라고 했잖아. 그냥 15강 정도가 개념 강의다라고 보면 돼. 개념 설명. 그리고 스킬 즉 고나도 추론을 위한 스킬 이 강의가 한 35개 강의가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N제가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 문제 개념 설명과 문제 추론용 스킬 설명과 추론용 문제까지 합쳐서 35강 정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비교해보자. 얘가 스킬 추론용 스킬과 문제가 35강이 되는 거지. 지금 예정이 그래. 예상이. 얘는 73강이잖아. 절반보다도 적다고 얘가. 50% 내지 한 40%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개념은 나 혼자 서브노트 읽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추론용에 대한 스킬이 중요하잖아요. 그 스킬을 상크스를 볼 것인가 올바운을 볼 것인가 이 갈등을 하는데 분량을 봤을 때 73강 정도 되는데 얘는 35강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야. 절반보다 못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스킬을 압축적으로 절반 이하로 설명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 올바운은 완강하는데 2개월 소요 정도 예상합니다. 마찬가지로 50강인데 예습 복습해야 됩니다. 특히 이건 더해야 돼요. 하여간 그래서 100시간 정도 시간 할애했을 때 주당 12주 정도 되면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느낌이 오지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전개해주면 올바워는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야. 섬계왕과 상크스를 한 번 수강하고 난 다음에 총정리용으로 듣는 게 가장 좋다. 선생님의 기획 의도는 그렇다. 그런 얘기야. 강의 기획 의도가. 알겠지?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하반기고요. 시간도 없고요. 목표 등급이 이러저러해서 높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걸 들을까요? 상크스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 친구들 시간 부족했을 때 또는 여러 사정으로 상크스를 못 들을 상황이야. 뒤에서 한 번 내가 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텐데 이런 친구들 상크스 대신 올바원 들어도 되기는 합니다. 다만 상크스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을 절반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야무지게 챙기려면 강의를 집중 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올바원은 설명을 많이 해요. 반복하고요. 예시가 많고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 번씩밖에 설명을 안 한다고 집중해서 강의 들어야 되겠지. 필요하면 반복하고 복습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등급이 한 2등급 3등급만 해도 되는데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내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얘기해 줄 거야. 올바원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긴 해. 1등급 만점 위하는 애들 화이팅!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담 덜어. 그런 식으로 내가 선별해 줄 거라고 선별해서 강의 수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구분이 되지? 자, 수강 대상 및 추천거리 상크스와 올바원 비교했으니까 이제 윤곽이 드러납니다.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등급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상위권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1등급부터 만점인 친구들 즉 48점, 50점 받은 친구들이야. 자, 이런 친구들은 개념 학습도 여전히 중요하다. 빠른 시간 안에 개념형 문제 열쇠 문제나 열다섯 문제 싹 다 실수 없이 잡아야 되니까 절대 이거 여러분들이 손 놓지 말고 감을 아주 예리하고 있어야 돼. 주기적으로 독학 복습하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상크스를 내가 지금 시기에 맞는 여름 시기에 맞는 걸 이렇게 추천하는 거야. 상크스 회독 후 올바원을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상크스를 들었을 거로 저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 번만 듣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이 회독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여간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심지어 세 번이 됐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올바원을 여러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벌써 개념과 스킬이 충분히 자기가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강의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이게 엔제로서 성격이 강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주인권 친구가 있습니다. 2등급, 3등급 물론 이번 6월 모평에서 안타깝게 실수로 한두 부자 더 틀려서 이렇게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건 자기가 상황에 맞게 둘 중에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주인권 친구들은 자, 개념 이거 쓰기 안으로 보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념 부분을 좀 틀렸던 친구들은 아닙니다. 저는 개념은 다 맞았는데 추론형만 틀렸어요. 그러면 그냥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독학, 복습해도 되고 개념 부분은 이해됐지?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스킬 공부가 중요한데 상크스 후 또는 두 가지 다 써놨어. 자, 상크스를 여러분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바원 들어도 좋고 상크스만 들어도 좋고 또는 올바원만 들어도 좋아요. 알겠죠? 자, 이거를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 이 친구들이 아주 굉장히 많고 이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역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서 아, 이 설명도 잠깐 해줄게. 같은 공통적인 내용이야. 모든 스킬을 90% 이상 소화하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가게도 도룀면이까지 가게도 도룀면이 조금 나 손 놀래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내가 여러 퀘스트나 강의 시간에 얘기했어. 모든 스킬 90% 이상 까지 소화. 이 친구들은 모든 스킬 가게도 도룀면이 포함해서 70% 이상 소화.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자, 이 중인권 친구들 내가 조금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선생님 저는 1등급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요. 이런 목표다 그러면 상크스 하고 난 다음에 올바원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1등급을 나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또는 만점까지 목표를 해요. 그러면 2, 3등급 애들이 2, 3등급 친구들이 상크스 또 올바원까지 하셔야 된다고. 왜? 이 위에 있는 상을 거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해됐어? 선생님 저는 2등급이면 됩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상크스 또는 올바원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목표에 따라서 내가 구분 좀 해줬고 시기적으로도 구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6월인데요. 현재 6월이나 7월이다 라고 하면 1등급 목표라고 내가 보겠습니다. 2등급이라 그러면 아무거나 상크스 올바원 두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되는 대로 보셔도 돼요. 2등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6월이나 7월 지금 현재 내가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 친구들은 상크스 수강하고 올바원 들어도 됩니다. 상크스를 6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8월까지 끝낼 수 있거든요. 8월 말까지 또는 7월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7, 8, 9 해가지고 9월까지 끝낼 수 있다고. 이게 3개월짜리 강의니까 그리고 이후에 올바원 들으라고 8월에 끝냈다 그러면 9월에 들어도 늦지 않아요 올바원 나는 6월달에 이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수능이 11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9월 10월 이렇게 들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9월달에 들으시라 이거지. 근데 이거를 10월달에 듣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6월 7월 7월 중순 넘어가면 상크스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압축해가지고 웬만하면 9월달에 올바원 해가지고 10월에 끝내는 거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8월 이에요. 8월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크스와 올바원을 다 못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8월만 그냥 쓰자. 8월 이다. 그러면 상크스 또는 올바원 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8, 9, 10 그러면 끝이라고. 알겠어? 3개월이면 올바원 된다. 8월 9월 또는 9월 10월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선생님 저는 9월입니다. 올바원만 들어. 올바원만 9월부터 해가지고 수능이 지나는데 벌써 3개월짜리 프로그램인데 쉽지 않지. 물론 상크스를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해가지고 토탈 140시간 걸린다면서요. 한 달 만에 끝내겠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다른 강의의 영향이 갑니다. 다른 과목에 다른 과목 학습에 알겠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가 기준을 잡아주니까 강의 선택을 잘 야무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1등급은 조금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때도 실력이 축중한 학생들 또는 다른 선생님 강의나 아니면 자기 독학을 했는데 실정이 축중한 학생이다 그러면 올바워만 듣고도 1등급 만점이 가능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생판 스킬 공부 안 하다가 올바워만 갖고 1등급 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또 하나 이것도 얘기해줄게 여기다 포함이 되는 건데 내가 내가 요즘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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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백개씩 답을 하면서 이게 다 구부를 해주고 싶더라고 선생님 이 정도인데 또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제가 지금 상크스를 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상크스 지금 놔두고 올바운으로 갈아탈까요? 질문하는데 그러지마 상크스를 듣고 있으면 상크스를 마저 들으시라고 알겠어? 상크스는 3개월짜리 올바운윰 2개월짜리라 그랬잖아 상크스를 벌써 한달 들었는데 굳이 올바운으로 넘어가 상크스 그냥 쭉 듣는게 훨씬 더 반복도 많이 하고 확실하게 스킬이 재화가 될 수 있는 강의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크스를 듣고 있었다 아예 극초반이었다 상크스의 저 전도속도밖에 안했어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어느정도 내가 핵형무석까지 해서 세포매칭까지 해서 그러면 올바운윰 옮겨가지 말고 상크스를 다 끝내라고 그리고 내가 시기적으로 괜찮다 그러면 올바운윰 한번 더 들어주면 최고가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이 갈등이 많아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 2, 3등급 왜? 1등급 만점을 노리는 거고 역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고민이 많아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됐지? 자 하위권 표현이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갑니다 6월 모표 기준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이런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은 개념형 문제도 많이 틀린 거야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 6월 모평보다 수능은 더 어려워질 걸 전제 깐다 그래서 내가 자 섬계환과 스계환 반복 수강하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스계환 정도라도 알겠어? 아니면 선생님 이거 내가 다 아는데 실수로 틀렸어요 그러면 계속 서브루트나 백지 복습으로 혼자서라도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개념 문제를 13문제 14문제 15문제 나오는 걸 일부라도 틀려버리면 끝장입니다 그거는 올해 수능은 물 건너간다고 맨날 그냥 나 추론형 어려운 것만 하려 그러지 마시고 요거부터 겸손하게 절대 조급함 갖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시기를 잘 봐서 하는데 올바원 강의를 그냥 여러분들이 옮겨와도 돼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물론 6월 모평처럼 수룩이 쉽게 나온다 그러면 1등급도 가능하지만 어렵게 나온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2등급 이걸 목표로 합시다 조금 더 욕심내가지고 1등급이면 더 좋겠지만 2등급 이상으로 목표를 잡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올바원으로 곧바로 가도 돼요 물론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상크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상크스 마저 들어 그래서 자꾸 내가 상크스 시도조차도 못했어요 그래도 엄청 많아 그럼 섬기한 쓰기한 마저 듣고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7월이 됐건 8월이 됐건 올바원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올바원도 내가 버거워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올바원에서 선별적으로 할 만한 스킬들을 내가 수업시간에 알려줄 테니까 이거 위주로 선별 수강하셔도 좋다 그런 얘기야 선생님 제가 이번에 실수로 4등급이었고 5등급이었지 나 진짜 공부할 의지가 많고 열의도 많고 머리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표가 1등급이에요 올바원 전체를 집중하시고 복습 많이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쭉 올라갈 가능성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은 모든 스킬 가게도 들으면 버리지 마라 이번에 가게도 6월 모평 쉽게 나왔지 그런 것처럼 버리지 마 다만 이 친구들처럼 90% 100% 공부가 안 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그래서 스킬을 50% 정도까지만 내가 마스터하겠다 정도 생각을 갖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 50%는 섬계환 스계안에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섬계환 스계안에도 유전 가게도 도유른별이 다인자 파티를 먹은 애들은 꼭 마스터하시고 그리고 올바원에서 좀 더 더 추가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올바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자 추가로 이거 얘기 좀 할게 실전모의고사가 있어 지금 얘기한 그런 이제 메인 정규 커리큘럼 강의들이고 이 실전모의고사는 병행을 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내야 된다고 내가 일주일에 한 14시간 정도 공부할 거야 생명과학에 그러면 12시간은 본강이 하고 2시간 정도는 따로 뽑아서 모의고사를 또 적절한 시기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 특히 한 번 더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모의고사가 9월 평가 모의고사지 그거 대비로 7월 8월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느냐 개념용 모의 16모의 18모의 단계적 모의고사 프로그램들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고 추가로 시즌 N 모의가 이번에 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시즌 3랑 시즌 4는 9월 10월 조금 나중 얘기인데 7월 8월에 시즌 1과 시즌 2 그 사이에 올해 새롭게 들어간 시즌 N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자기 실력과 상황 여유에 맞게 요거를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모의고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야 자 이 정도로 누가 들어와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자 이번엔 교재 소개 들어갑니다 교재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어 제가 백호라 호랑이 요 그림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건 18모의고사 요건 봉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교재 내용 간단하게 보면 매단한 개념 총정리 되어 있고 스킬도 이렇게 깔끔하게 상크스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가지 주제로 자 그리고 문제 N제 형식으로 문제가 2단 편집 쭉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꼭대기 이런 데 보면 매단한 첫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이 각 단원에 해당되는 지난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는 다 수록해 놨어 다시 한 번 이거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들어가 있고 또 매단한 끝머리에는 EBS 수특 변형한 문항들 요렇게 내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당연히 정답과 해설 다 들어가 있고 네 웬만하면 해설지보다 강의를 들어주는 걸 내가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18모의고사 요렇게 수록시험지와 동일한 포마의수로 되어 있고 자 말한 것처럼 봉투 형식으로 봉투에 담아서 보내줄 겁니다 18모의고 10회분이고 그리고 정답 및 간단한 해설지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해설이 굉장히 간단해요 웬만하면 18모의고사 내가 전문항 해설을 해 줄 테니까 해설 강의 들으시고 OMR 카드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원과 함께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독 강좌로 구입할 수도 있고 18모의고사 단독 강좌도 있거든 그리고 비타민 페이지가 있어 거기에서 단독 구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구입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올바원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강의 잘 선택하셔가지고 실력 확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합니다